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주식기초강의 129회 주식생처부탈출 팁 세번째 편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상담 방송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상담 올릴 때까지는 제가 주식생처부탈출 팁 세번째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간단하게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전일 우리나라시장 코스피 목요일날 이렇게 갭상승으로 모든 2평선들 저항 다 뛰어넘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으나 전일 장중에 미국 선물 하락 요인 때문에 상당폭도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우리나라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행히도 금요일날 저녁에 다우존스 플러스 0.30% 상승 나스닥 0.14% 상승했기 때문에 무난한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. 자 야간선물에서도 소폭이나마 플러스건 나왔으니까요. 다만 다음주가 옵션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방 예상된다. 잘 지켜보시자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를 뚫고 올라서면 2470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설수록 고스피 시장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테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앞으로 혼조세 좀 더 지속된다.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스닥도 여기 지지하고 있는 872라인 잘 지지 여부 체크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생초보 탈출 팁 세번째 방송할텐데요. 자 첫번째 팁으로는 방송 못보셨던 분들은 앞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. 주식기초강의에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. 자 우상량하는 종목을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자. 자 이 가격대를 딱딱해는 중심가격이라 하는데 이평선들 딱 밑으로 정별로 깔아놓고 20일과 인근한 가격에서 매수하자. 그리고 목표치까지 홀딩하는 전략. 자 그때 양봉이 크게 쓰면 좋고 매수할때 양봉이 크게 쓰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는 터지면 터질수록 좋다. 크게 거래량이 늘수록 좋다. 여기가 딱 그렇게 되는거겠죠. 자 정보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고 거래도 섰으니까 좋았다. 그리고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좋다. 그렇게 말씀 닥터케이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쌍거리 들어온거 보고 닥터케이가 계속 사자 그랬거든요. 5월 한 15일 정도부터 보시면 자 여기 인근이죠. 계속 쌍거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도 쌍거리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닥터케이 괜찮다 말씀드리고 상당폭 수익이 나섰죠. 그러면 2편에서는 팁 2에서는 2평선 20일 올라서는 모습 보고 양봉 시현할 때 보고 밑으로 빠질 때 20일을 깰 때까지만 홀딩하는 전략. 왜냐하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한 팁 드리는 거니까 기쁨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샀다면 여기는 깨졌으니까 손절이었겠죠. 다시 올라타니까 또 사고. 여기 또 조금 깨졌으니까 또 손절. 다시 올라타니까 샀으나 여긴 아직까지 크게 깨지 않았고 여기를 거의 지지권이니까 팔았다 쳐도 되고 안 팔았다 쳐도 되고 여기서 다시 샀다 쳐도 여기 인근에서 수익이 질금질금 손실 났던 거 여기서 많아야 다 되는 겁니다. 여기 그렇죠. 그래서 이제 20일 2평선 지지할 때 그러니까 돌파할 때 사고 이탈하면 팔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수익이 좀 짜분 났을 때도 여기까지 깨지고 난 이후에 팔아야 되니까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. 그거 잡아드리기 위한 팁 하나 드립니다. 오늘 팁이 그겁니다. 자 팁 2에서 2평선 20일 매수하는 시점에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빠르게는 이런 시점도 될 수 있겠고요. 좀 더 천천히 했다 쳐도 여기서 샀다 쳐도 닥터케인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20일선 올라탔죠. 그죠?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될 테고요. 여기가 좀 더 나아 보이죠. 그죠? 자 여기서 샀다 쳐도 자 이제 20일 깨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팁이 하나 들어갑니다. 매도에 관한 시그널에 대한 팁 하나 들어갑니다. 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다 승되고 난 이후 그게 첫 번째고 또는 이격이 이렇게 큰 경우 이격이란 것은 이렇게 벌어진 간격을 말하는 거잖아요.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는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다. 자 다시 정리하죠. 닥터케이가 요 날 말씀드렸을 겁니다. 오늘은 적어도 절반 이상 청산하셨어야 됩니다. 앞방송 돌려보면 나와 있습니다. 자 그 기법을 시그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뭐라고요? 20일을 올라 탔을 때 양봉일 때 사고요. 자 그 전 팁 2에서는 20일까지 깨지는 거 보고 팔자 했는데 그러면 너무 여기 중간 부분에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. 자 기준은 목표치까지 간 경우나 20일과 5일선 이격이 클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. 그때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게 되면 차익실현 자 이해되시죠? 자 그러면 목표치 인근이라 했는데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 저항권을 이루던 여기 대략 8만원대가 돌파 이후에는 어떻게 바뀐다 그랬습니까? 이렇게 지지권이 바뀝니다. 그쵸? 그래서 여기 박수권만큼 여기 박수권 상승할 수 있다는 그 이론도 맞고요. 그럼 여기 인근에서 이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아 중요 지지라인이 여기고 여기만큼 상승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여기를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잡았을 때는 자 대략 아 9천원 정도 나오죠? 자 8만 8천원이니까 이게 8만원이고 아 그러면 그냥 8천원 정도로 잡겠습니다. 8천 5백원 정도 되는데 8천 5백원 잡겠습니다. 자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대략 만원 그러면 자 8만 8천원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여기서도 기준이 되고 여기서도 기준이 됩니다. 8만 8천원에서 아까 얼마 상승했다 그랬습니까? 8천 5백원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8만 8천에서 8천 5백원 더하게 되면 9만 6천 9백원이죠. 대략 9만 7천원권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여기 목표치 인근에 왔습니다.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10만원 좀 더 위에 있겠지만 그죠? 여기가 더 중요한 라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이 됩니다. 자 그리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만 4천원이니까 여기서 8천 5백원 더하게 되면 대략 8만 5천원에서 8천원이니까 9만 3천원 인근 자 그 정도 되죠. 그리고 여기서 만원이니까 여기서 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9만 5천원 자 그래서 목표치 인근에 왔다. 그래서 여기가 9만 5천원 인근 아닙니까?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셔도 여기 폭만큼 목표치가 달성된 게 눈에 보이시죠?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게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목표치 인근에 와서 이제 횡부하면서 조종의 조짐이 보이고 오일선 여기 음봉으로 안 깨졌죠? 물론 여기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. 자 종가 인근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는 음봉이 나왔잖아요?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차액 실현한다. 그런 팁 되겠습니다. 아 기차님 반갑습니다. 아 그리고 도니님도 반갑습니다. 자 이해되시죠?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세 번째 방송인데 점점점점 하나씩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. 맨 처음 팁 1은 우상향하는 종목을 중심가격 중심가격이라는 것은 이평선 정배율로 다 돌려내고 20일 인근한 위치에서 사서 목표치 인근에서 매도해라. 그때 양봉이 크게 쓰면 크게 설수록 좋고 걸리량 크게 쓰면 좋다. 그때 기간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좋다. 이게 팁 1이었죠? 자 보신 분들은 1 한번 눌러보십시오. 그리고 이해되신 분 마찬가지로 1 눌러보십시오. 팁 2는 20일만 간단하게 20일만 밑에 정배율입니다. 그것은 20일 돌파하는 양봉에 사서 20일 깨질 때 던지자. 그러면 손절도 제법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크게 급등했을 때 매도시그널에 대해서 공부가 안되어있으면 이렇게 어저께 다 던져야 되겠죠. 그 시그널들라면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사서 수익폭 상당히 다 반납한 이유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팁 3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. 매수는 똑같이 20일선에서 하고 목표치만큼 상승한 이유 그리고 이격이 5일과 20일에 이격이 클 경우 5일을 이탈하는 은봉이 떨어지면 차익실현한다. 이에 대셔스3 라고 믿습니다. 자 그러면 주식기초강의 오늘 주식생처부탈출팁 3 방송 한번 끊고요. 계속해서 종목상담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